와, 여기는 사찰인가 본데? 대단이구나. 사찰은 항상 경치가 좋아. 여기 시간의 문이다.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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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어디야? 어디야? 어서 들어오시오! 고려시대에 온 것을 환영하오!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봤는데? 반갑소! 처음 뵙겠소! 유니켄 씨! 유니켄이은 누구오? 어서 오세요? 아니요! 누구시오? 일박이요! 일박이? 일박! 외자이요! 외자이요! 박씨? 박이로구나! 일씨가 있는지 처음 알았소! 이곳은 고려시대의 사찰 관촉사라하오! 이곳은 고려시대에 귀중한 보물들이 많은데 고려의 미소는 꼭 보고 가시게나! 미소를 찾아요? 네! 고려의 미소! 존댓말입니까? 반말입니까? 반존대요! 반조대요! 설레게 하는 캐릭이구나! 그럼 난 이만 108배가 있어서 가보겠어! 108배는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고려의 미소를 보고 가라! 고려의 미소는 즉 심의 눈물이니라! 왜 완전히? 재밌지? 맞들려가지고! 재밌구나! 우와! 성공한다는 게! 우와! 역시! 우와! 우와! 엄청 쿨! 설마 고려의 미소? 고려의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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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우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체! 어마어마한데? 좀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약간 독특하게 생겼죠? 약간 뭐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뒤늦게 독창성과 미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8년에 국보로! 오! 국보로? 아니 저기 이마에 딱 박힌 거 보이세요? 네! 저 보석이 지금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30cm가 넘는 거 아 진짜? 이 정도? 그 정도 크기 아니 난 저런 게 신기해 진짜 멋있다 진짜 웅장하고 네 어떻게 올렸지?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이야 잘 보존되어 있다 어떻게 저렇게 깎았지? 자 우리 자리를 저쪽에 잡고 미션 설명드릴게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융성한 고려국가였어요 불교 말고 또 고려하면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청장! 강간창 팔만대장경 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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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에요 이 형이 옆에서 고려 운단? 고려 운단 고려 운단이라고 광고를 노리는 거냐 여러분 혹시 청산별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청산별곡! 젝스키스 야 나는 그거 생각해 형감별곡 형감별곡 청산별곡 청산별곡이라고 청산별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만해 줘 진짜 최고다 진짜 얄라리 얄라 고려 운단이 끝났으면 좋겠어 고려 운단 이렇게 청산별곡과 가시리 가시리 서경별곡 같은 고려시대의 유행가를 고려가요라고 불러요 K가요네 진짜 그쵸 그래서 고려시대의 미션은 바로 의심농체 코리아가요입니다 아 저 이거 진짜 고려사람이 한 분 계세요 진짜 고려 분이 계셔서 근데 오히려 나보다 많이 아시던데 정훈이 형이 가요 선호가 지금 조금 불안한데 가수의 이름을 듣고 해당 가수의 대표곡 한 소절을 팀원 세 명이 동시에 부르면 되는데요 동시에? 세 명이 전원 같은 노래를 부르면 성공입니다 예를 들어 딘딘 하나 둘 셋 딘딘 이러면 이거 히트곡이야 진짜로 딘딘 다 알잖아 우리만 알아 우리만 우리만 알지 이거 얼마나 쉬워 딘딘은 딘딘 할 게 없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도전을 할 거고 더 많이 맞힌 팀이 승리입니다 오케이 레츠고 자 덜부적 팀부터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아이유 하나 둘 셋 아이유 하나 둘 셋 나는요 오빠가 나는요 오빠가 나는요 나는요 오빠가 오빠가 나는요 왜 이른 아침에 같은 노래 해야 돼요 오케이 그냥 틀리더라도 쉬하게 불러 오케이 켜블러! 백지영! 백지영! 하나 둘 셋! 이제 다시 사랑하네! 이제 다시 사랑하네! 이제 다시 사랑하네! 오케이! 너무 큰일 났어! 다시 사랑하네! 자, 박지윤! 아, 그거 너무 쉽지! 무조건이지! 티내면 안 돼, 근데! 하나 둘 셋!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간이에요! 그대요, 그대요! 날 망설어!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간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소녀간이에요! 아니, 당당당당당이 아니라 아니, 너무 웃음이에요! 아니, 진짜! 따오! 땅땅땅땅! 옛날 반주가 길어요! 땅땅땅땅! 나온다, 나온다! 땅땅땅땅땅! 그래요! 난 소녀간 만내면! 소녀간 만납이래, 만납! 어쨌든 반주 많았으니까! 정답! 네! 리언도! 리언도! 진짜 가르치야 돼! 뭐 so?! 감사합니다.